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지 못할 위험한 세상 길에서 오늘 시간까지 에벤의 셀카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. 남은 여생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는지 알 길이 없지만 남은 여생 다가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아무 사고 없이 만원의 왕권 가지고 공중지향이 마야 오시는 예수님 영적하는 종들이 다 특이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에 갔다가 만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서 만나서 맞이하여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원의 왕권 찬란에 오시는 예수님 지상에서 영적하여 불림받는 자들이 다 특이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하여 주시옵소서